마지막이네. 마지막으로 같이. K라면을 아이러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선배님, 마지막 테이블입니다. 혼또, 혼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포인트죠. 냉에 찐다 카느냐. 테크시 짜장이. 가서 다녀만 남겨주겠습니다. 테크시 짜장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맛이 없다. 왜, 왜 맛이 없대요? 잎을 넘기기가 힘들구나. 찢겨야지!